요기서 만져지네 요기서 얘 때문에 이쪽으로 밀려가면서 굳은살이 생겼는데 아 굳은살은 원래 저희 집안대대로 어쨌든 그게 더 악화될 수 있고 이제 이게 없어지면 덜 아파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안아프죠?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게 펴피낭이 아니라 종양 같은게 들어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안에 혹이 있는건 확실하거든요 지금 스킨옥 두개짜리 네 여기 있는거 여기 있는거 여기 어휴 꽤 커요 어휴 꽤 커요 어휴 꽤 커요